안산 시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안산 시민을 모시고 오늘 하루 자기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끝나는 순간까지 오늘 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케이파크 탑스타드 총장님께서 우리 안산 시민과 하는 가을 축제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다는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멋스러움을 항상 담고 간직하고 계시는 이주원 총장님의 노래, 그지방, 자기 듣겠습니다. 자, 우리 케이파크 탑스타드 총장님의 노래, 그지방, 자기 듣고 싶습니다. 자, 우리 케이파크 탑스타드 총장님의 노래, 그지방, 자기 듣고 싶습니다. 자, 우리 케이파크 탑스타드 총장님의 노래, 그지방, 자기 듣고 싶습니다. 자, 우리 케이파크 탑스타드 총장님의 노래, 그지방, 자기 듣고 싶습니다. 자, 우리 케이파크 탑스타드 총장님의 노래, 그지방, 자기 듣고 싶습니다. 자, 우리 케이파크 탑스타드 총장님의 노래, 그지방, 자기 듣고 싶습니다. 자, 우리 케이파크 탑스타드 총장님의 노래, 그지방, 자기 듣고 싶습니다. 자, 우리 케이파크 탑스타드 총장님의 노래, 그지방, 자기 듣고 싶습니다. 자, 우리 케이파크 탑스타드 총장님의 노래, 그지방, 자기 듣고 싶습니다. 자, 우리 케이파크 탑스타드 총장님의 노래, 그지방, 자기 듣고 싶습니다. 아, 우리 케이파크 탑스타드 총장님의 노래, 그지방, 자기 듣고 싶습니다. 그디바 난 너를 지울 수 없어 그디바 난 아직 떠나 할 수 없어 눈물 속에 서서게 그디바 나라 그디바 하나로 그디바 날 beta 난 너를 볼 수 없어 그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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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